안녕하세요. 슈퍼모델 안소라입니다. 이번에 삼성전자와 한국모델협회가 제휴를 맺었다는 아주 깊은 소식을 들었어요. 그래서 탄생한 게 이번에 새로 출시한 MV800 미러팝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렇게 한국모델협회의 인증마크가 들어가서 리미티드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. 제가 이 카메라를 딱 받았을 때 느낀 건 참 모델스럽다는 느낌 들었거든요. 모델들하고 카메라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데 이렇게 모델들이 사랑할 만한 이렇게 슬림하고 굉장히 기능이 다양한 카메라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요. 너무 반갑습니다. 누구나 갖고 싶어 할 만한 이 예쁜 모델 카메라 여러분도 갖고 싶지 않으세요? 저는 이 기능 중에 퍼니 페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항상 예쁜 사진만 찍다가 코는 크게 하고 눈은 작게 하고 굉장히 입 크게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한 시간도 넘게 재밌게 촬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오토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카메라도 그렇고 그리고 스냅 사진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요. 이걸로 찍으면 오토 기능이 있는데 알아서 보정을 해주면서 그리고 야간에도 빨간 눈 대지 않게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. 여러모로 똑똑하고 모델스러운 카메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